오늘은 2월 18일 주말 토요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18일 주말 토요일 지금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하루 경매장 모습입니다 오늘은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편인데 앞에 보이는 것은 참숭어로 보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좀 특별히 많이 나온 것은 봤습니다 여기 좀 숭어가 보이네요 개숭어 개숭어에다가 부시리가 좀 나오네요 부시리주가 좀 나오고 한번 시장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바리는 중국산 아니네요 요즘 들어오는 자바리는 다 중국산입니다 양식 아마 여기 4시부터 시작하는 전복 경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은 이렇게 더 일반 손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참숭어 단새우 네 요거 단새우 단새우는 요거 35,000원 박스에 요즘 단새우 가격이 낮은 편이에요 요새 단새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담성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복지 이건 킬로그램에 35,000원짜리에요 단새우 35,000원 요거 그 다음에 삼시가 핵감이 17,000원 강호가 왔네요 요 강호인데 아직 가격이 이건 안 들어가 있네요 한길통상입니다 C4 한길통상 시대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가 26,000원 그리고 완도강호가 26,000원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은 사이즈가 25,000원 제중강호가 24,000원입니다 참돔이 24,000원 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돔 22,000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자연산 참돔이 18,000원 하네요 자연산이 알베기 시즌에 오면 싸지는데 아직 그렇게 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농호가 지금 2만원 참숭어가 13,000원 있고 1만원짜리 있네요 사이즈나 이런 차이 같아요 감성돔이 3만원 자연산이 3만원이에요 감성돔이 요즘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 능성어가 4만원 그 다음에 국산 능성어가 2만7,000원이에요 국산은 국산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산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참돔이 이렇게 연한 색으로 나오는 거 저거가 자연산입니다 참돔이 자연산으로 잡히더라도 탈출한 것들 약간 검은색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이라 그러면 감성돈이 지금 3만원 4만원짜리인가요 예 3만원이네 이거는 자연산 3만원짜리 1kg 조금 넘겠어요 국산 6kg대가 2만7,000원 하나요 2만7,000원 6kg대 국임달 C5, C6 사인 오복 지금 여기 오복 시세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복 감성돔 6kg대가 3만5,000원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방어 5kg대가 2만3,000원 참숭어가 1만3,000원 해서 2, 3kg대가 1만2,000원 삼돈 일본산 3kg대 2만3,000원 광어 완도산 2kg대 2만4,000원 3kg대가 2만6,000원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다음에 능성어 일본산 1kg 후반대가 4만2,000원 국산 1kg대는 3만2,000원 국산 양식입니다 자바리 중국산에 3만2,000원 이렇게 나가네요 능성어도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방어가 지금 시즌이 다가가는데 방어 아직도 좀 나오네요 방어 1방 5kg대가 2만3,000원 한 거를 제가 보여드렸대요 5kg 2만3,000원 여기 오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kg대가 2만4,000원 6kg대가 2만4,000원 6kg대가 2만4,000원 5kg대가 2만8,000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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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 5킹크랩 절차이 블루입니다 3천 5킹크랩 절차이살 고vern 5십2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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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지금 4만원에 시작하네요 3만원 3만원 4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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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넘어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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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남는데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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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네요 이거 많이 내려갔네요 6만원 3만9천원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네요 3일 3일 연속 3일 연속 계속 물건이 저번주랑 느낌이 틀리네요 저번주에 가격도 그렇고 6만원 6만원 3만8천 3만5백원 이렇게 나갔네요 여기 4천원 네 3만7천5백원 여기 3만 3만 3만7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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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네요 3만7천5백원 잘 찍으세요 3만7천5백원 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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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 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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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7천5백원 5백원 그 다음에 절진이나 죽은거 2만5천원이네 2만5천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